Q.미남의 첫 곡 It's time for good bye 나의 longness yeah good bye 가끔 어제처럼 느껴지는 그대 그 시간들 이젠 good bye 나의 longness yeah good bye 이달음조차도 아름답던 참 깔끔 떨림도 이젠 good bye 더 아쉬워도 good bye 나의 memory 언니 방서량 속에 졸업 앨범을 보다가 가 3학년 1반 관장이었던 그 선배를 오랜만에 보내요 점심시간을 끄면 창가에 차를 잡고서 눈꽃은 단처럼 멋있었던 그댈 본 게 그렇게 좋죠 It's time for good bye 나의 longness yeah good bye 난 어제처럼 느껴지는 그대 그 시간들 이젠 good bye 나의 longness yeah good bye 이달음조차도 안되던 참 넌 그 떨림도 이젠 good bye 더 아쉬워도 good bye 나의 mom 그대의 이건 내게 너무도 어려웠죠 부산 차린 뿐인데 노트 한 번 가득히 채운 손에 이런 세 글자 전엔 용기 하나 없었지만 이런 마음 보고 사회가 많죠 긴이 있을까? 혹시 내일은 기억할까? 그동안에 여전히 살고 있을까? 이 눈콩에서 그 긴이 있을까? 일정한 기억으로 남길래 그대서 굿바이 날 몰랐어요 굿바이 넌 어제처럼 느껴지는 편인데 그 시간은 이제는 굿바이 날 몰랐으면 나 이 눈조차도 아름다운 던져 넌 끈에 떨리던 이제 굿바이 굿바이 날 몰랐으면 이제는 굿바이 날 몰랐으면 굿바이 굿바이 내 눈조차도 아름답던 척 넌 다 lacking 이젠 준비, 준비, 준비 메모리